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박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박 총괄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체 사업 영역에 있어 전면적 체질 개선 및 포트폴리오 내실 다지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SK이노베이션 계열사의 본원적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열사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거와 현재의 성과, 앞으로의 전망 측면에서 냉철히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박 총괄사장은 올해는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시장 블록화 등 세계 정세 불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시켜 생존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